필름 감는 법 알려드릴께요 이렇게 넣으시고 얘를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한바퀴 돌려주세요 따라 들어가면 그 상태에서 얘를 다시 빼서 쭉 빼서 이 홈에 살짝만 집어넣어주세요 살짝만 집어넣어주시고 일단 레버를 감으면요 이런식으로 한번 두번 계속 3번 잘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볼 때 이걸 누르고 감으시면 돼요 뚜껑을 열면 필름이 감겨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께요 한번 하고 얘를 이렇게 밀어넣고 쭉 빼서 이쪽 그 여기 보시면 이쪽 홈에 홈들이 있잖아요 이게 스프레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그 홈에 얘를 꽂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돌려보시면 홈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데나 이걸 빼서 이렇게 살짝 밀어넣고 그 다음에 이 상체로 필름을 감고 한번 두번 그럼 이 정도 한바퀴 정도 감아주면 다 된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리바인드 레버를 살짝 돌려서 이쪽이 평평해지게 느낌이 든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고 네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필름 레버와 리바인드가 같이 돌아갈 때 사진이 찍힌다는거 한번 들어가요 estavam 뒷멍을 한 번